김희재가 기분 좋은 행복감을 전하다. 그의 경력에서의 잊지 못할 순간들이 모든 팬들과 관객들에게 행복 호르몬을 퍼뜨리고 있다. 김희재는 대한민국의 인기 가수이자 뮤지션으로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표와 가사가 아닌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 행복 호르몬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 이 글에서는 김희재의 음악이 어떻게 행복감을 전파하는지 그리고 그의 경력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팬들과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행복 호르몬과 그 역할 행복 호르몬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들이다. 이들 호르몬은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행복 호르몬으로는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이 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연에서 햇볕을 쬐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김희재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 그의 노래는 감정의 깊이를 잘 표현하고 팬들에게 위안을 준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의 음악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엔돌핀 엔돌핀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운동이나 웃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을 통해 분비되는 엔돌핀은 김희재의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연결된다. 그의 공연은 에너지가 넘치며 팬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엔돌핀을 방출하게 된다. 김희재의 무대에서 느끼는 기쁨과 해방감은 엔돌핀의 분비를 유도하여 더욱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도파민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분비된다. 김희재의 노래를 듣거나 그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팬들에게 큰 보상을 주며 이로 인해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때마다 팬들은 목표를 이룬 듯한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호르몬으로 스킨쉽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분비된다. 김희재가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것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키고 팬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희재의 음악이 주는 행복감 김희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특히 발라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풍부하고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발라드의 매력 김희재의 발라드는 그가 가진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장르이다. 그의 발라드는 사랑, 이별, 희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한다. 그의 노래는 진솔한 이야기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준다. 특히 기별한 후에 과 같은 곡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며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감정의 교류는 행복 호르몬을 자극하여 팬들은 김희재의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 김희재의 공연 경험 김희재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다. 그의 공연은 팬들과의 소통과 유대를 중요시하며 관객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공연에서 그는 팬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많은 행복을 느낀다. 관객들은 김희재의 음악과 함께 감정을 나누며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간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공연을 관람하는 팬들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하고 함께 노래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며 그들은 김희재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김희재의 특별한 순간들 김희재의 경력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은 정말 많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 중요한 공연 등은 모두 그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도 큰 행복을 선사하며 김희재와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 다대포 해변의 공연 특히 다대포 해변에서의 공연은 많은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김희재는 마치 레드카펫의 주연 배우처럼 등장하여 그의 음악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공연은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그들은 김희재의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했다. 해변의 저녁 노을과 함께한 그의 공연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팬들은 김희재의 목소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이 순간을 만끽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김희재의 음악은 계속 울려 퍼졌다. 이러한 경험은 팬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고 그들은 언제까지나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소통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팬들은 김희재와의 유대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그는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란다. 팬미팅과 같은 행사에서는 김희재가 직접 팬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러한 시간은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며 그들은 김희재와의 소중한 인연을 느낀다. 팬들과의 이러한 소통은 김희재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팬들은 그를 향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다. 다양한 예술활동 김희재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활동에도 도전하고 있다. 그는 연기, 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들은 그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된다. 특히 그의 연기 도전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김희재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소화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기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김희재의 미래와 팬들과의 관계 김희재의 앞으로의 경력에서도 팬들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팬들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팬들은 김희재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그를 응원할 것이며 김희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 김희재는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아티스트이다. 그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항상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더욱 많은 행복을 전달할 것이며 그들은 김희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팬들은 김희재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김희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 김희재는 팬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한다. 그는 팬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그들의 사랑과 응원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팬들에게 더욱 큰 행복감을 주며 그들은 김희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팬들과의 인연은 그가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가 전하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김희재 역시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론 김희재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행복 호르몬을 퍼뜨리며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해준다. 김희재와 그의 음악이 팬들과 관객들에게 가져다 준 기분 좋은 행복감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들로 남을 것이다. 그의 경력 속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은 언제까지나 팬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이며 김희재의 음악이 그들에게 지속적인 위로와 행복을 제공할 것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김희재의 음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김희재의 미래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속에서 김희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김희재의 음악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행복의 연료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